투마이 바자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여기 양컴 빌리지가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새로운 카페가 생겼어요. 실내 분위기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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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라떼 세이버 소사이어티 아메리칸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샵 새로운 카페 탐험 성공적인 것 같아요 좋네요 갓산 레거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공을 팔아요 시끄럽다 이번에는 200밭 그리고 이렇게는 100밭 레거시나 파노라마 오시는데 공 없으시면 이런거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빨간색으로만 골라주고 있어요 오 오늘도 파노라마에 왔습니다 12월까지 쿠폰 아 1월 10일까지긴 한데 쿠폰을 써야 되거든요 크리스마스 장식 이 친구 커플은 이 880밭 지금 오늘 요거 사용해요 이게 12월 프로모션이에요 12월 중순밖에 안됐는데 벌써 버닝 시즌 그래서 쾌쾌한 냄새, 탄 냄새 공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도 그냥 재밌게 치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재밌게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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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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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 만나요. curia inconture afin 확실히 산뜬성이 보이지도 않고 좀 많이 공기가 좋지 않아요. 마지막 18번 홀입니다. 후반부에 들어서 좀 스윙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영 아니었어요. 그래도 재밌게 잘 치고 갑니다. 플롯 왔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소리가 이렇게 크구나. 오늘 아마 크리스마스 저희가 연주를 할 건데 그거 연습할 것 같아요.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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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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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감사합니다.